인생 레전드 선수 뽑기 한번 해주시고 힘차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그것은 어 불꽃? 불꽃 불꽃! 아니 센터백! 아까 그 그 그 그 구키는? 하렁 어? 낯배드 아니야? 진짜 잘 나온 거잖아 하나 열개 갑니다 슉 불꽃 나와줍니까? 자 불꽃 나와주나요? 또 불꽃 나왔어 와 라이트팬 슈트에 펀라이너 홀란드 레반나와주나요? 자 하나 열기 가겠습니다 갑시다 슈웃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 뭐야 불꽃 나왔는데 도치야 아니 잠깐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웃 자 과연 와 불꽃 또 나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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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페인이야 골키퍼 아 골키퍼 스페인 골키퍼 네 스페인 골키퍼 517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김민재 나와주세요 김민재 갑시다 김민재 갑시다 김민재 김민재 나오나요 김민재 아 김민재 아니다 착하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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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다 오 오 저 냄새가 나 지금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잠깐만 약간 냄새가 나 지금 초록색 거문색 양말 누구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이건 이거 지금 119야 5119 5119 알로 오 칠카 호오 야 이거 야 이거 나쁘지 이거 좋은 좋은데 야 이거 좋은데 야 잘 떴는데 엄청 잘 떴는데 5천박 떴습니다 야 5천박 떴습니다 야 야 누 누군지 나도 잘 몰라 acute 여기 가운데 공격수와 일부 수비수를 아이콘 카드로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 애슐리언과 달루를 넣었는데 급여가 5 그리고 8자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반니스텔로이를 제외시키고 이제 급여 5자리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모먼트가 이제 되면은 더 급여가 오를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급여가 224로 약간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좀 줄여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슈반스타에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가운데에 있는 미드 이분들 이분들을 다 모먼트로 바꿔서 이제 한번 이렇게 써볼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맞춰보았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풀칸으로 할 바야 사는게 낫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재료값이 지금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는게 낫지 그래서 도박정신으로 야수의 짐승의 심장으로서 강화를 하는게 어떤지 자타이거 깨져라 야악!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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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nis 가자 우리! 자 반대자리로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이야 이게 뭔 일이야? 자 주고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여기로 보내면 돼 여기로 보내면 돼 가자! 중거리 쇼! 허어어어! 방금 뭐야? 아니 저기서 어떻게 저게 들어오지? 댕 미쳤다! 이거 진짜 돈값을 하는데 이거? 어허허헤! 페르시페르시페르시페르시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트니 반페르시! 이게 반페르시 왼발 슛이지? 이게 반페르시의 90도 주발 슛입니다. 이게 돈 슛이죠. 아이콘 오카 반페르시. 여러분들! 저쪽으로 쓰루 쓰루. 가는데 또 수비 수비. 애슬리 형. 오케이 애슬리 형 좋아. 오늘 제가 아이콘 오카 또 강화 성공해가지고. 뽑았고요. 이건 들어가야지 그치. 아 이거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자 반니스텔루이 굿. 꼭 이겨서 사기를 북두다 올려줘야합니다. 반니스텔루이. 박지성 이거지. 지금 잠깐만 슈바앤슈타이거의 어시. 그리고 지성이 형의 골.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조가 팀을 이뤄서. 아주 사랑스러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아서 징그러워. 예예예. 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2대1 됐네.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속도 좋아. 자 이 게임의 마무리. 자 메뉴 선수 우리. 카게의 아이가 해야겠죠. 토나. 칸토나의 패스에 반니스텔루이 슛. 아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다웠다. 어 나랑 친구잖아. 이 스쿼드 나랑 친구 스쿼드다. 나랑 친구 스쿼드야. 자.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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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맘에 든대. 우리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니? 자. 내가 한번 사이줄게 들게. 와아 고마워. 너 케이주사. 아. 친구야 고마워. 왕. 나 친구 잃는 거야? 내가 져줘야 친구일 것 같은데. 아쉽다. 하지만 난. 나 잃히고 싶어요. 나. 나. 좀 주지 않아. 아. 반니스텔루이. 잠깐만. 지금 미쳤다. 아니 왜그래. 한 콜만 넣게. 오. 설마. 하하하. 설마. 아. 자자자자자자. 어디로. 어디로 갈 것 같아? 아. 그래. 아. 그래도. 너 나랑 닮았으니까 한 꼴도. 해보자. 해보자. 아. 아. 나나. 살려줘.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아. 나 진짜. 아. 깝이야. 야. 이겼다. 아무튼 이겼다. 제발. 난. 앙리. 루이. 유한. 크루이프. 앙리. 루니. 유한. 크루이프. 짠. 딱. 어. 검은색깔. 잠깐만. 검은색 신발에다가 하얀 양말. 오. 아니. 자. 오버를 오버를 제발. 어. 야야 이거. 무조건 114. 120. 야 이거 120대야. 이거 120이야. 120이고 이거. 이 머리가 약간. 대머리야 뭐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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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스읍. 하. 하. 가보겠습니다. 스읍. 하. 가보겠습니다. 스읍. 자. 웨일로는 3카소 4카소 강화. 자. 제발. 40%의 확률로. 이번에도 붙여주실거죠. 사카아아아아아아아악. 가자아아악. 까아아아아악.